자, 갑니다. 소리가 너무 좋죠? 시간 별로 없어요. 어떡해. 빨리 빨리 빨리. 센 불, 센 불, 센 불. 시간 별로 없는데? 이렇게 아닌데? 시간 시간, 3분. 3분, 나라, 기사님. 아, 진짜. 너무하네. 물이 안 끓어. 아이돌 요리왕. 내가 될 일은 없겠군. 자. 아, 뭐하세요? 10초만 더 기다려야겠다. 그럼 30초만에 넣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. 10초만 더 기다려야겠다. 자. 저는 이걸로 계란 마리를 만들 수 있듯이 이렇게. 1값씩. 아, 기름이 좀 부족했나? 오오오. 아팠네. 시합건요. 1분. 1분. 하하하하. 아. 아. 죽인다. 기가 막히네.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엑소 부시를 할게요. 아, 완벽해. 시간 진짜 나쁘셨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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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간을 하나도 안 했네. 죄송합니다.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. 1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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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. 계란을. 어, 엄마야. 시험 종료 사업자. 9. 4. 4. 4. 2.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. 완성된 요인은 저에게 담아. 2분. 2분. 퇴장해드리기 바랍니다. 완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? 2분. 하. 야, 안 꺼내겠습니다. 안 꺼내고 퇴장하겠습니다. 우리 왕은 내가 될 일이 없었어. 하. 하. 물만 10분 그렸는데 어떡해? 나 뭐 했는데? 수란. 아, 나는 지단인데. 지단은 쉽잖아. 아, 진짜. 어? 지단 몰라? 얇게 파는 게 지단이야. 아! 떡국에, 떡국에 올라왔어. 네, 떡국에 올라왔어. 수란 뭔지 알아, 수란? 수란, 물에다가 계란 이렇게. 어? 지금 깨뜨려가지고. 화이팅. 지단. 축구 선수라고 했어요? 했어. 역시 그럴 줄 알았었어. 아니, 몰라. 축구 선수라고 할 줄 알았다, 내가. 저기 오늘 예선제 심사위원이. 네. 홍석천 씨가. 홍석천 씨가. 혹시 약간 표시 같은 거. 어, 해놨는데. 제 요리는 그냥 케첩으로 해놨는데. 케첩으로? 이름 적어놨어요? 네. 유리합니다. 멋있다. 좀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. 홍석만 씨아 역시 모 pontos이. ㅋㅋㅋㅋ 홍석만 씨아 irrelevant. 고. 홍석이전 씨 이렇게 붙 sagte ok.